자급실래요, 지금. 자급을 하고 있다고? 일단 이거 몇 스테이지로 해도 되지, 하려면? 미친놈들 사이에서 카노코를 물들이지 않게끔. 미친놈들 사이? 미친놈 딱 두 명밖에 없는데, 우리 지금? 어, 류미. 류네이님도 저번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상은 아니더라고, 근데. 아, 투버님 진짜 X 같네요, 캐릭터. 우와. 자, 녹화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1열 정대. 1열, 1열 정대. 어, 류미님 캐릭터 좀 무서워요. 여러분들 1열, 1열 정대. 제가 고객이라 종대가 뭔지 몰라요. 종대 제 친구 이름인데요? 류미씨, 사랑하실 때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진행자가 되어보니 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은, 자, 이렇게 이제 선물로 되어 있으신 분, 간혹 고고요. 여기, 바오밤. 하하하하. 바야바처럼 생긴 이 사람은, 악녀. 날뛰어 다니는 저 파란 팬티는 류미. 그리고 이렇게 눈싸는 인분은, 류리라고 이제, 통역사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 이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하하하하. 야, 이거 봐. 기프티콘, 기프티콘 동영상. 최근에, 카노코가, 하클립에 떴어요. 하클립에 떠가지고 봤는데, 카노코가, 롤에서 따위는데, 씨발이라 외쳤던 거. 아이씨 마. 으, 카노. 과연 카노코는 누구한테 물들었는가에 대해,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두고야 갈 거 같니? 두고야 갈 거 같니? 예민아, 거기 구멍 아니야. 거기 어깨야. 그럼 카노코는 과연 누구에게 물들었는가, 그거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요. 하는 꼬라지만 만들지 마요. 근데 제일 많은 시간 보는 게 본인인데. 맞아.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웬만했을 때, 이제 카노코가 뭐 나쁜말을 하는데 그러면, 와루이 코토마티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나쁜말을 강조해줬어요. 저번에 카노코가 나한테 말한 게 있어요. 두부가 변태의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넘어가는데, 두부님, 두부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야. 귀여워. 난 선물은 일단 어떻게든 입고 보는 성격이라가지고, 바지 좀 먹고. 아, 재밌다. 아빵. 리우미님, 당신이 이런 기분이었군요. 안녕하세요. 두부님. 누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카노코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카노코. 최근에 나쁜말을 배웠잖아. 나쁜말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려줄 수 있니? 카노코사아. 나네그라슨나와르이코토바. 나라이마시타까? 두부에요. 아, 여러분들. 오늘 앞방 재미있었구요? 하하하하하하. 그러면 카노코, 여기 중에 제일 변태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케노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서 제일 바보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도 난 최소한 카노코한테 바보같은 모습은 안 보여줘가지고 다행이다. 바보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적이데도 아무거밖에 없었어. 근데 두부야, 너도 바보같은건 한몫해. 좀 놔줄래 이제? 하하하하. 절대 못 놔.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이거 Bagh장하셨을 수도있다. 야, 저기와. 야, 저기가자. 한툭. 카노코어. 같이가. 하하하 gameplay. 하하하 biggest Pei Careックota. 여기 타봐요. 카노코 나랑 같이 탈까? 태니저 TED- 죄송한데 여기 카노코 자리에요. 좋은 뒤 personaje 1, 이상하게 조driven crust. 카노코야, Chry contradiction 하자Ä. 아뒤네와ים! 카노코ắc. 왔 sporadour begin. 하하하하. 벨레인 룽레인은 좀더 잘 돌려봐요. 저 카노카랑 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허리는 자존에. 와우. 어 나이피가 내가 이기로 아참업이라고 뭔지 아세요? 됐다. 자 저희 이거 해주세요 룰레이집. 옿 오케 옿 오케 옿 오케.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아 안돼요. 근데 저기로 가면 안돼잖아. 안됐다.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너에게는 기회 다 이끄고. 이거, 이거 봐 나. 제 이거 봐 나. 카노카랑 손잡았어. 아 저 진짜. 으아아아. 나 카노코랑 손잡았어 님들 관심..관심족 님들 저희 카노코랑 손잡았어 야 이거 울려봐 그냥 울려봐 내가 울려봐 내가 울려봐 네 카노코랑 손잡았어 님들 저 카노코랑 손잡았어 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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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와봐 어 어디어디 예은이 박살 잡았어 살려주세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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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도 잡았구나 우리의 신혼집 아니 근데 카노코랑 지금 바람피는거야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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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태 두부 변태 두부 변태 병신 이런거 어디서 배운거야 병신아 이거 열쇠 안 들고 온거 같은데 돌멩이로 돌멩이로 너? 너? 너 진짜 돌멩이로 머리찍히고싶어? 열쇠구멍이 좀 작네 류미가 넣어 아 뭔소리야 야 류미 이거 넣으면 공허해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때문에 카노코가 타락하는게 맞는거같애 저희랑 세계여행좀 다녀오겠습니다 야 그거 도리알이라 법령어 아니냐? 말도 안되는거같은거같은거같은데 리얼 카노코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만 봤을때 누구 때문에 타락한거같애? 류미가 그분이 되게 응어리진게 많으신거같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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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같이 저 언니 어디가세요? 어디가요? 죽었어 대박 빨리와 알았어 금방 갈게 개 병신허구새끼 너거 알았어 금방 갈게 저 땅긴게 헐레벌떡까 내 헐레벌떡 카노코가 부르는데 헐레벌떡까야지 그냥 하모코 한국은 언제와요? 한국 올생각 없어요? 슈하츠 슈하츠 슈 2 3 4 5 6 슈가츠 응 안녀가 도와는건 풍카츠 와 존나좋아 먹고싶다 시발 아 잠잠 이거 길 어떻게 된거야 이거 무한척구염인데? 여기여기여기 이 위에 이 위에인거같은데 여기다 여기 얘들아 여기다 점프 못 입 이거 다리가 멀어서 안돼 이거 안돼 하장하장 야 붙어봐 붙어봐 이거 무겁다 나도 같이 가요 여기여 이거 맞춰빨리 맞춰빨리좀 고고 쭉 당겨 쭉 당겨 쭉 당겨 츄카츠 늠나좋아 먹고싶다 시발 아 잠잠 이거 길 어떻게 된거야 이거 무한척구염인데? 여기여기여기 이 위에 이 위에인거같은데? 여기다 여기 얘들아 여기다 점프 못 입 이거 다리가 멀어서 안돼 이거 안돼 하장하장 야 붙어봐 주정차 아니에요 주정차 루오미 맞아 루오미 제발 놀아 안돼 루오미님 섹스 섹스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잘하면은 얘들아 나 꼈다 즐거웠고 오늘 항상 즐거웠다 야 넌 내 은인이야 아 시켜볼게 있습니다 왜 씨발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써라고 대각선으로 영차 어 됐다 이 게임을 이딴식으로 할까봐 얘들아 나랑 뽀뽀 좀 그만해주세요 쩍 쩍 이거 밀어봐 밀어서 그냥 이거 밀자 그래 이거 밀어야 돼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이거 땡 된다 흐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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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루오미가 또 한 번 에이 제가 미쳤다고 그럽니까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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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지금 아 죽었어 영차 아 세이브 됐네 아 이게 세이브 되네 네 내가 할께요 하하하 영차 영차 엽 됐다 됐다 에이 유흥이 뭐해? 유흥이 뭐해? 나무통 잡아! 저통 잡아 잡아! 저통 잡아! 저통 잡으라고? 저통이 아니라 저통을 잡으란 말이야 유연아 내 머리 잡아! 유연아 내 머리 잡아! 뭐야? 빨아 빨래 빨아! 빨래 빨아 오케이 빨래를 잘 빠는구만 시발 오케이 잡아줄게 올라가 올라가 여러분 원래 이게 한가지의 기회만 있을 때가 가장 이제 실력이 잘살아난 앨범인데 나무통 머리필 안 돼! 제발! 원샷 야 잠시만! 저 택배 왔다! 쟤 떨어진 것 같아 이거 룸네이님 해석 좀요 나무통 여기 쓰레기가 있네 이 새끼 나와! 그냥 저통 가져와! 저통! 안 나와! 안 돼! 도시마!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아하하하 시발 룸네이님 룸네이님 저 좀 찾아가 보세요 저를 도와주실게 좀 있어요 잠시만 집에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이거 좀 빨아 빨래 빨아! 오케이 비닐 봉지 벌릴게요 빨래 대바데이 쓰레기 넣으러 왔습니다 쓰레기 넣으러 왔습니다 짜란 여기 쓰레기 있다 여기 쓰레기 버려! 쓰레기 버려야 돼 쓰레기 버려! 지금까지 봤을 땐 누가 제일 너한테 타락한 거에 영향을 준 거 같니? 안뇽 지금이 바뀌었어! 바뀌었어! 난 문제가 없었다 타노코상 어? 자마시타카라 응 자마시타카라가 뭐야? 방해해서 방해해서 아아 안된네 방해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람 자체가 쓰레기라는 건가? 솔직히 근데 지금까지 말한 걸로만 봤을 때 나보다는 악녀가 제일 심했어 그 다음이 운배님이야 퓨 내가 아니다 다행 넌 존재가 쓰레기였거든 맞아 넌 존재가 쓰레기였어 오늘 앞반 정말 재밌었고요 여기까지인가요? 마지막으로 투버님께 드릴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카노코 피하는데요? 말해요 카노코 말해 프레젠터 포유 프레젠터 포유 아 싫어? 얘들아 아리케이스 봐 나 직접 가려줄게 아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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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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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zą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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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ís 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